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에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안과 나스닥 S&P500, SLXL ETF, FNGU 관련해서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팔란티어 주식 및 월가 선정, 현재 모멘텀이 좋은 주식 15가지 종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팔란티어도 포함되어 있고 플로그 파워, 노바백스, 스냅 등등의 트윌리오 등등의 여러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썸네일에 백브로 형님 차트를 그려놓았는데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여러분 어제 가입해 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일단 어제 시향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운은 0.03%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 0.35% 상승, S&P500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0.19%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S&P500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운은 약간 이제 보합 장세에 머물렀고요. 관련해서 보시면 어제 각자 각각의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3-4일 정도 횡보를 하더니 2.3%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700불을 돌파 이후에 3-4일 정도 조종을 거친 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0.98%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0.25% 상승, 페이팔도 0.73%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은 거의 보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4%로 하락이 나왔지만 그 외에 이제 니오나 샤워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오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타고 가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저항라인도 이미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45.68풀, 6.83% 상승이 나왔습니다. 샤워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90.21불에 위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샤워폰 차트는 다시 한번 지금 잘못 열어서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일단 첫 번째 저항라인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헬스케인은 한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는 하락이 나왔고요. 참고로 이제 다른 빅테크 관련 종목도 한 번 더 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QQQ 보시면 일단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341.24포인트 현재 정고점이 342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고점까지 돌파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RSI는 63.45, 맥드는 2.45, CCI는 134. 굉장히 이제 괌 예수 구간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나스닥이 많이 올라오면은 SQQQ라든지 SXX로 이제 상승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나 아직은 현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에 베팅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XL도 보면 현재 39.49불에 위치하고 있고 CCI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74.32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한 42불대까지 상승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NGU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0.65불, 제가 기존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매도 목표가, 분할 매도 목표가 30불 이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RSI는 현재 57.79, MACD는 0.31, CCI는 94.7, 머니플로우인덱스 71.5, RMI는 55.21입니다. 이게 만약에 120일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적어도 32불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7월달에는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통적으로 8월, 9월은 증시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SQQQ 등 인버스 종목을 좀 해치 상품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는 별도로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불호 형님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불호 형님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SPY 기준으로 보았을 때 7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70 정도의 RSI가 위치를 하고 있었었는데 현재 S&P500이 사성 최고치를 찍으면서 RSI 기준으로 71까지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 트렌딩 라인 차트 트렌딩 라인 상단에서 지금 거의 끝까지 다다랐다고 보시면 되고 이 트렌딩 라인 상단을 뚫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단계 S&P500 관련해서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기사 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두렵냐 나라는 기사이고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CPI 지수, PC 지수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자동차 렌탈 사업과 중고차, 새로운 차들이 지금 지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다른 물가들 푸드 서비스, 퍼스널 케어, 어쿠머데이션, 에어페어 이런 것들은 거의 정상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PC 지수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군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가에서 꼽은 15개 종목 15개 모멘턴 스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지금 크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카바나가 있고요. 중고차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카바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테슬라,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차트를 보면 일단은 25불 벽이 워낙 높기는 하지만 지금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뽑은 15개 종목 플러그 파워, 스냅, 노바백스, 로쿠, 메르카도스 메르카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메르카도 리브르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아직 스터디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스터디를 한 후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바나, 핀터레스트, 지노믹, 우버, 리프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트윌리오, 크라우드 페어, 테슬라, 팔란티어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 별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제 영상을 이전에 보신 분들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가 지난주 정도의 영상을 올렸고 지난주 이후 210불대에서 지금 강하게 230불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월가에서도 이 15개의 종목에 대해서 가장 모멘텀이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개의 종목에 대해서 주의깊게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오피니언을 보면 이 플러그 파워 앞으로 12개월 동안 46%의 상승 여력이 있고 스냅은 27%, 노바백스는 14%, 로쿠는 38%, 지금 여기 아까 얘기됐던 메르카도 리브르, 메르카도 리브르 같은 경우는 지금 51%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메르카도르 리브르 가장 높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메르카도르 리브르는 별도로 제가 스터디를 해서 영상을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테레스트 26%, 지노믹은 이제 지금 10% 정도, 그 다음 우버는 44%, 리프트 28%,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9%, 틸효어 48%, 클라우드 플레어 7%, 테슬라 17%, 팔란티어 마이너스 9%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 현재 마이너스 9%로 낮게 잡혀 있지만 앞으로는 더 성장성이 그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보시면 이 스노우 플레이크 주가가 현재 79조 5,488억원입니다. 팔란티어 경우 이것에 한 40조 가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스노우 플레이크보다는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월스트리트 오피니언 15개의 모멘텀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2년 안에 이 15개의 종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이제 플러그파와 스냅 등등이 좋아보이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트리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최소 5년 이상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서 영상에서도 계속 다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플러그파와 스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트리오 등이 좋아보인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동안은 이제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가급적 목소리는 좀 더 작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이 작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볼륨을 좀 키워서 데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